정지원,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로 여행영어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어서입니다 한마디여행영어 에피소드 5의 두 번째 보충수업 시간입니다 미션2 돌발상황입니다 짐 찾는 데에서 짐을 못 찾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한가운데 보시면 제 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났네 그죠? 제 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난 못찾겠어요 뭐를? 내 짐을요 이렇게 가겠죠 난 못찾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I can't find 누구 짐? My 짐 짐은 뭐예요? 짐은 luggage 또는 baggage 러기지라고 합시다 난 찾을 수 없어요 I can't find 뭐를요? My luggage 시작 I can't find my luggage Excuse me I can't find my luggage 이러시면 나 짐 못 찾겠어요 그럼 도와줄 거예요 오케이 What color is your bag? 하고 물어보든지 그죠? 가방 색깔이 뭐예요? 물어보든지 How big is your bag?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는 한 번도 이 짐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가끔 보면은 짐 잃어버려서 고생하시는 분 있죠 그죠?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I can't find my luggage 또는 내 가방이 실종 상태예요 실종 그럴 때는 My baggage My luggage is missing 이렇게도 표현해요 미싱 미싱은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미싱 그러면은 실종 행방불명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보시고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셨으면 I can't find my child I can't find my daughter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My daughter is missing 이런 식으로도 또 응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죠? I can't find 혹은 missing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세요 오케이 저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작 I can't find my luggage 제 짐이 실종 상태예요 시작 My luggage is missing 됐나요? 내 아이가 미싱 상태예요 시작 My child is missing 그죠? 난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I can't find my child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긴 해야 되겠지만 됐죠? 그 다음에 짐이 막 다 깨진 거예요 짐이 혹시 손상이 많이 돼 있으면은요 제 짐이 심하게 파손됐어요 파손된 거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뭔가 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손상 Damage라고 그러죠? Damage Damage 그죠? 우리가 Damage 이로는데 Damage 받은 거니까 Damage 수동태로 Damage My baggage is damaged 이러면은요 내 가방이 손상됐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심하게 손상됐어요 심하게라는 말은요 심하게 이거는 severely severe 이게 이제 심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severely damaged 이렇게 하시면은 짐이 완전 망가졌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짐이요 심하게 망가졌어요 시작 My baggage is severely damaged 러기지로 해볼까요? 시작 My luggage is severely damaged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5-3 본방송에서요 또 세관 통과하는 거 있죠 굉장히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충소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행 가시기 전에 공부 좀 많이 해놓고 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다 보면 또 멋진 영어를 구사할 만한 여행을 가는 날이 딱 오게 되겠죠 그렇죠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